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요속을 잡는 방법 실전 초중급 묘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속을 잡는 묘수 과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찝는 수는 100이 이어가지구요. 여기를 안 끊을 수가 없죠. 이거 안되보입니다. 아 이건 실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이것도 안되죠? 여기서는 첫수가 일단은 끊습니다. 이렇게 끊었을 때 100이 이렇게 젖히는 수는 요거 찌르고 들어가면은 요 3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둬도 3점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단수를 친다. 이렇게 단수 칠 때 흙은 어디를 둘까요? 바로 요기를 또 묘한 곳을 찝습니다. 이거를 이수면 같이 이어가지고 안되겠죠? 따면은 요렇게 단수 쳐서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0이 이쪽을 둔다. 이때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이때는 뒤에서 짐착하게 수를 메꾸면은 모양이 좌측 모양이 되죠? 100이 이쪽을 두면 잡힙니다. 여기서 있는 수는 아 이건 안되겠죠? 100이 따면은 또 요렇게 촉촉수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수로 끊어놓고 100이 이렇게 두면은 뒤에서 메꾸고요. 이쪽에서 단수 칠은 요렇게 두면은 100요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100요속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